마채테 간다 싱크스 올만이다 와 저 개똥 싸도 이해 좀 이런 말입니다 소녀구 카블린께서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기침해요 티티티 압수압수님을 쳐다봤고 너무나 압수압수님이 아름다운 나머지 숨이 막혔고 곧 기침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면게이드님께서 기침하는 모습을 보며 별풍선 333개를 아 괜찮아요 아 사면게이드님께서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게이드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감사를 드리겠네요 감사합니다 게이드님 고맙습니다 게이드님 덕분에 제가 에어컨을 틀 수 있게 됐네요 에어컨을 아 큰일 났다 딱둑질 나오면 잘 안 멈추는데 큰일 났다 딱둑질 계속 나올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빠펴님께서 놀래면 딱둑질 멈춘다고 별풍선 119개 아 안 멈춰 빠펴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1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멈출 걱정하지 마세요 곧 딱둑질 멈출겁니다 아 다은님께 아하하 이거 이거 별풍선 110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풍선으로 딱둑질 못 멈춰요 여러분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은님 빠펴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멈춥니다 여러분들 멈출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W 하나 올리고 아하 아하 또 아 또 삐삐 형님께서 별풍선 114개는 삐삐 형님 티모데이의 종님이죠 이제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다는 당신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드 더럽게 아프네 클럽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느낌인데 안 먹을 수 있겠다 더블리 선반 할게요 오 나 왜 3레벨이야 어 굴렘 먹고 이거 먹었구나 어차피 블루 카정 안 당해 그라가스가 블루 카정 하겄어 얘는 일단은 경비대 길라잡이 해야지 오케이 나 기다리는 김에 이거 물량도 하나 사야겠다 카정 당했어요 벌써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어 현실이 될 수도 있음께 좋아 좋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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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거 봐 엎을 리가 없어 아 이걸 처음 했 처음 했어야 되는데 칠수했다 황탈 왜 이렇게 안 돌아 길잡이인데 빠르다 이상하게 빠르네 이상하게 빨라 잡자 나 송체먹고 오빠 숨 참았다가 숨 쉬면 딸꾹질 멈춥니다 안 돼 숨을 참는 동안 너와 대화할 수 없잖아 아 멋있어 기존 멋있다 딸꾹질 로맨스 W 올리자 W가 선마라고 오케이 W 올리겠습니다 미드 미드 가자 모르가나는 데가 페이커를 이기는 폰의 모르가나를 보면서 모르가나에 대한 어 인식이 바뀌었어 쟤는 캐리가 가능해 쟤를 무조건 죽여야 돼 됐다 됐다 쟤 칠 때 됐어 이정도로 됐어 뭐야 댄비네 자 이정도로 쳐줄게 좋아 다 먹어 이제 네가 돌아서 한 번 더 간다 돌아서 한 번 더 간다 돌아서 한 번 더 간다 자 빨랑 가자 여기에 와드 했구만 어쩐지 저기 와드를 안 했더라 왜 있지 여기 가야겠다 보인다고? 보인다고? 근데 왜 지금 말해요? 아까 말해줬으면 아까 빠졌을텐데 아 장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장수원님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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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맞나요 이분? 저 사람 저 실버나 브론즈야 왜냐면 골드에 있는 사람들은 골드가 그다지 잘하는 티어가 아닌걸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안해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골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실버나 브론즈 장수원님께서 별풍선 또 100개를 주셨어 한 3개 2개 1개 100개를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딸꾹지 덕분에 이걸 리액션이 한결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아 정성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왔다 아 스킬 2개 정도는 10으로 집어야 되는데 하나 먹어주고 있다 아 2대미가 거의 안 들어가는구나 두 문점도 없어가지고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면 죽을 각이다 아 6레벨만 찍는다면 이거 빠지자 일단 레드를 좀 먹어야 되는데 와드 하나 해야겠다 와드 하나 해야겠다 와가지고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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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안 멈춰 딸꾹질이 나오면 저번 세상에 7시간 동안 한 적이 있어 딸꾹질을 안 멈춰가지고 그때 내가 네이버 직인 쳐보니까 36년 동안 딸꾹질이 안 멈춘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럴까봐 엄청 무서웠다니까 나도 그럴까봐 엄청 무서웠다구 7시간 동안 안 멈춰서 딸꾹질이 아 아 이거 아 전부 강타이사 아싸리 좋아 딸꾹질이 100번 하면 죽는데요 형 99번 하고 멈출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알아서 멈출 수 있어 난 근육을 조절할 수 있거든 지금 몇번 했어요? 98번 되라고? 이제 멈춘다 절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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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해 딸꾹질 멈춰 절대 안해 이제 99번이에요 지금 안한다 한 번 더 먼저 죽어요 안해요 아 안죽었어 기적이다 내가 최초로 예외의 사람이 되는건가 전 이제 그럼 해도 돼요 안죽었어요 전 이제 해도 돼요 집에 가야겠다 이거는 갱가면 내가 사망각이다 안돼 안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서 일단 이거 뭐 가야되냐 이거 주문력 주문력 공속가던데 막 근데 이건 주문력 하나 가야되는거 아닌가 제뿔거인가나 여러분 추천 좀 제뿔거인가요? 제뿔거 제뿔거 제뿔간다 몸빵해야지 몸빵 공속은 공속은 근데 왜 안가냐면 어차피 내가 올릴거에요 몰락을 올릴거야 몰락 그렇기 때문에 공속이 너무 오바되는거 같애 공속까지 하면 너무 오바되는거 같애 제뿔이 좋을거 같애 제뿔이 좋아 제뿔이 좋다니까 나 어차피 딸꾹질 코어템이라 상관없어 지금 엄청 세 걱정하지마 오 야 오 기회다 이거 미네라인은 없다 지금 미네라인은 누구지 말파이팅 아싸 아 돼지 왔어 돼지한테 뺏길 리가 없지 왜냐 왜냐 으응 잠자 멘렌 035생 그럼 내는 죽갔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가정와서 제가 먹었음 치성 오케이 좋았다 어허이 개인적으로 그레가 스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어? 야 이거 역갱? 야 이거 괜히 나까지 죽는가? 그만 가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감히 이거 아지르 아지르 야 노마나야 아지르 넌 죽었다 넌 죽었어 노팬티보다 위험하다는 노마나 넌 이제 죽었다 야 빠짱 좋아 거기서 3명이라 제가 못살려줌 정수원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개 선물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수원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를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빠세 에잉 안녕 어때 나 잘하지 감사합니다 수원님 덕분에 제가 또 별풍선 100개를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100%로 궁을 맞춰야지 100%로 궁을 맞춰버렸습니다 수원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와디 가나 저저 아지르 돈다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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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 이걸 딱 먹어 놔야겠다 제뿔거이 근데 좋다 센데 뭔가 제뿔거이 갔는데도 막 딜이 나오는 것 같네 조심조심 와디가 나야돼 와디 알리가 저기있구만 블루가 곧 나온다는 소리야 알리가 저기 배회한다는건 블루가 곧 나온다는 거지 7레벨 7레벨 용 한번 치고 용 한번 치고 이동하자 어어 끝났다 어어 어 빠세 빠세 저저 뒤에 말파 우리편이야 아싸리 이건 됐어 이건 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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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루 나온다 블루 언제 나와 곧 나온다 용 먹자 용 먹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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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이거부터 어 궁 쓸 때 써주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선별로 빠져주고 궁까지 빠져준 상태에서 조심하다가 조심조심하다가 물약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디 물약 2개를 먹은디 다시 조심조심 돌아서 살금살금 적들이 안보는 곳으로 가서 막타를 먹는작전 오케이 KP가 된 그레이브즈 마나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 뒤 상기한 뒤 여기서 모르가나를 잡는 선택 일단 누구부터 막타를 먹은디 어시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가나는 천천히 천천히 Q를 쓰겠지 Q를 쓰는 것을 Q로 야 이거 내꺼다 야아 그거를 전멸 쳤어 내꺼 와아 진짜 애다 와 괜히 애니가 아니야 끌린거지 지가 애니까 깊은 생각을 못해 소심 3cm 와아 저거를 먹어 저거를 같이 안먹고 어씨 다줄 수 있는거를 와아 이런 세상에 아아 저거를 먹어 아오 아 다행이다 알리 손에 줄뻔했네 어우 다행이야 오케이 조심조심 저거 추자 저건 안돼 저거 줘야돼 저거 줘야돼 어허 어허 어우 어 이거 내꺼야 14분이야 지금 지금 14분이야 이 자신들 지금 14분다니까 먹을라 그랬어 먹을라 그랬어 내가 피즈정글이라고 무시하는 니 시니어스 먹었겠어 14분이야 지금 정신차녀 14분이라고 정신차녀 어 이거는 지금 말도 안되는거야 엄마가 너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니가 알아서 용돈을 벌어라 용돈을 끊겠다 이런거야 말도 안되지 14분이네 무슨소리야 저게 이거 먹으러와 이거 준다 이거 준 빨리 오세 이거 먹으세 이거 빨리 먹어 나 아파 이거 먹어 친구야 죽는다 죽같이 죽같이 아 아 죽을뻔했다 위기를 기회로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살았으면 이거 두꺼비를 못먹고 가 우리 집으로 쟤 왜 근데 안먹냐 말파이트 블루가 필요없나봐 나한테 감사한 일이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빌지워터 하나 사자 그리고 야 이거 아 그래 바로 이거 가야겠다 아 이거 가야돼 아 원래 이거 간다니까 곡군가라고? 아니야 아니야 복군가지말고 신발 지금 타이밍에 나와야돼 신발 지금 타이밍에 나와야돼 신발 지금 타이밍에 나와야돼 트포를 가요 트포안가 정글피즈는 진짜 몰락이 코어템이야 몰락하고 트포랑 둘중에 하나만 사야된다면 당연히 트포지 근데 두개 다 살 수 있어 왜냐 이거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니고 몰락간 다음에 트포가면 되거든 아 이거 내가 왜 먹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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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인했어야돼 내가 더 잘하잖아 CS를 내가 다 먹잖아 난 평타로 먹잖아 쟤는 스킬을 썼는데 못먹고 내가 미드했어야겠다 넘어가자 와드하자 와드하자 와드 아 깜짝이야 이게 내 젯불 때문에 나를 궁극하는거였구나 아까부터 아 나는 옆에 누가 쳐놓은 거를 내가 치는건줄라 계속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런게 아니었어 오 야 이거 잡았다 따아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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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돼 정수리 빌저트를 빨아먹어야 돼 소는 보통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고 뼈도 다 빨아먹으면 맛있어 소들은 원래 그래 소뼈는 빨아먹어야 돼 해장국 먹어봤죠 그 움푹 파인 부분에 어? 거기 빨아먹으면 그 뭐가 나오거든 뭐지? 무슨 골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걸 연골? 연골인가 그게? 오우 야 넘어간다 이거 마치 연골 그걸 빨아먹어야 돼 그 다음에 선마는 이져 이겠지 빨리 밀자 오케이 너희들이 2차타워가 밀리고 있다 멍청한 녀석들 2차타워가 밀리는지도 모르고 1차타워만을 방어하고 있다니 너희들의 작태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희들이 거기를 막고 있을 때 나는 2차타워를 밀고 있다 여기서 승납에 빨아먹고 뒤로 빠지면서 블랙땅 먹은 다음에 2개 먹어주고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으이이이이이 잘하네 잘해 잘하는 애야 얘는 아지르 나를 죽였으니까 얘는 더욱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오겠다 얘랑 할 때는 아이디가 판테 판테 판테라서 당연히 조금 느슨하게 먹었어 마음을 왜냐? 쟤는 판테만 잘하는 애고 나머지 캐릭은 잘 못할 것이다 특히 아지르는 이해도의 차이가 진짜 극명한 캐릭이거든 아지르를 잘 이해했어 곶궁 하나 물량은 무조건 필수야 마나물량 마나가 딸려서 재간둥이를 못쓰는 경우를 방지해주기 위해 마나물량 하나는 무조건 필요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미니언 강타로 먹으면서 흡편하면서 더블유 평타 넣었으면 이겼을 듯 어 그대로 말대로 할 수 있으면 페이커가 하는 것도 이제 말대로 저희 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실전에서 하기가 힘들어 어 어 실전에서 하기가 힘들어 어 와 타임이다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1차타운을 주자 1차타운을 주자 1차타운을 주자 2차타운으로 주면 안 된다 이건 2차치면 안 돼 앗 틈타치겠지? 빠져죽 아 됐어 됐어 일단 막았어 상당히 좋은 판단이었다 이놈 네 이놈 악어 따위가 감히 악어새에게 덤비느냐 감히 악어 따위가 사실 악어의 조종사가 악어새 거 아세요? 사실은 세주안이가 저기 멧돼지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악어를 악어새가 조종하는 거예요 조심 맞으면 안 돼 조심하네 좋아 좋아 정글 피즈 정말 안 좋네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피즈가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아질의 지속핵대기 이번 조합에서는 아질을 따르기 전에는 피즈가 활약하기가 좀 힘든 조합이에요 피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라인어드를 1대1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정글 피즈는 딱딱하기 때문에 좋아 좋아 레벨링도 지금 잘 됐어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말바야 어허어 궁으로 빠졌으려니 궁이 없네 에이 궁 이야 LinkedIn 바라рас 으루 2019 아나 うん 아 오 이게 뭐야 핑크와도 공속 빨라가지고 그냥 친거야? 세상에 조심조심조심조심 붕딘 엄청 얘는 지속딜로 딜하는거에요 붕딘이 아니고 미드피스처럼 폭딜하는 캐릭이 아니구요 공속 빠른공속 W 도쿠데믹을 주면서 버티면서 딜러는 캐릭이에요 좋아해 상당히 잘했다 악어야 상당히 잘했어 오케이 개그 나 빠져 궁 쏘면 나 죽는다 오케이 개그 좋아좋아 빠져 빠져 일로 빠져 일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타워 조지 타워 조지 타워 조지 타워 조지 뭐가 개피였는데 아까? 뭐가 개피였던.. 개피였었는데 큐던지게 빠져주고 뭐가 개피였었는데? 갔나? 아 뭐가 슈퍼 개피였었는데 어디갔지? 포탐을 파괴했습니다 빠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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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놈아 도트 도트 피 한 번 채우고 강타로 도트 도트 데밋 도트 데밋 아아 죽은 나라 아아 드럭게 약하네 아아 이 치즈 이 썩은 생선 아아 드럭게 약하네 몰래카드 왕이가 많아서 이제는 달라 모랑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정글피즈는 모랑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뉘는 캐릭이에요 이제는 개사기 캐릭으로 등극합니다 아지르도 1대1은 못 이겨도 2대1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캐릭으로 변신합니다 어 아지르가 딜이 제가 아지르 기회에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지르 했는데 캐리에 했어 딜량이 막상 우리팀이 날 욕해했어 막 아지르 뭐 어 아지르 자꾸 뭐 딜량 1등 당연한거 아니냐 끝났거든 딜량 완전 넘사벽 전판에 제가 했던 캐릭 있죠 그거보다 더 넘사벽이었어 나 이제 아지르 잘한다 나 이제 아지르 잘해 아지르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드가면 아지르 밴 안되면 우리 아직 우리 티어까지는 아지르가 밴이 안돼 아지르 보여드릴게요 뭐 따라잡을걸 에하 하 하 아